김태환 씨가 있으니까 호미거리 한번 보여주시죠.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. 근데 내가 보니까 김태환 씨는 날아갈 것 같다. 호미거리는 날아갈 덜뼈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. 못 넘길 것 같아가지고. 뭔 얘기야. 이거 도발하지 마요. 허리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. 잠깐 보여주시죠. 호미거리가 뭔지. 이게 사실 호미 모양처럼 해가지고 건다는 뜻인데. 제가 삿바를 매하나요? 아니 아니 그냥. 삿바가 있네. 또. 나는 이게 왜 베개가 있나 해서. 호미거리는. 그때 당시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호미거리 이렇게 주면은. 그때 태국진 장사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. 보통 들면은. 다리를 가운데 넣어줘야. 상대방이 이제. 배지기도 할 수도 없잖아요. 이게 글리니까. 잡치기도 못하잖아요. 잡치가 이렇게 내렸을 것이고. 아 그러네. 배지가 이렇게 글리니까. 그래서 여기 다 가운데 넣어가지고.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상대방이.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났던 게 호미거리.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는 거죠. 이러면은. 서로가. 나는. 중심은 상대에 호를 찔른 거니까. 이렇게 되면은. 아무리 힘을 주고 싶으면 다리를 빠져나가길래 해보세요. 이게 못 빠져나가죠. 못 빠져나가지. 죄송한데 넘길 거면 빨리 넘겨주시면 안 되나. 오 근데 이게. 아예 중심이 없네요. 중심. 서로가 한쪽 다 들고 있는데. 내가 중심을. 이게 이제. 참 이게. 우리 시련이. 조상님들이. 참 대단한 기술을 많이 했다는 게. 또 호미점이 생겼잖아요. 네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요 중심이 내가 요렇게 조금만 챙겨주면 내가 다 당하는 거예요. 이렇게요?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요 중심이. 근데 요 중심이. 제가 봐준 거예요. 지금 넘길 수 있는데 봐준 거예요. 조금. 조금만 제압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제압을 하고 있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. 요거와 요거 차이가. 한 끗 차이가. 네. 요거와 요거 차이가. 그러네. 요렇게 되면 내가 당하고. 요렇게 되면 요렇게 살아내라 해보세요. 살아날 수가 없어요. 이게. 요렇게. 절대 못 살아라 이게. 호미가 딱 걸면은. 꼼짝을 못 하잖아요. 그러네. 정말. 하신 김에 들배지기 한 번 보여주세요. 왜요? 아 진짜. 지금 잘못 넘어진 것 같거든요. 괜찮아요. 안 닿지 안 닿지 안 닿지. 안 닿지요. 그럼 괜찮아. 좀 힘 좀 빼주세요. 나 힘 뺐어요. 나 다리만 걸고 있었어요. 나 지금 손 떨렸는데 분명히. 누가 손 떨렸는데 다리만 걸고 있었는데. 들배지기. 들배지기는. 삽바가 필요하지 않나요? 삽바를. 삽바 한 번 매 보시죠. 설이니까. 삽바 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. 그래요? 생각나시겠어요? 생각. 형생을 했는데.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한 줄로 주잖아요. 이게. 한 줄로 주는데. 우리 씨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전통 문화 예술이잖아요. 우리 5천년 역사를 함께 우리 진짜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해왔던 놀이 문화 중에 스포츠이기 때문에. 배워봐요. 태환 씨. 어떻게 매는 거예요? 매는 게 아니라 잡아야지. 이거를? 왜 매달라고 그래? 난 또 매주는 줄 알았지. 배워보자고. 이렇게 하면은 한쪽은 다리에다가 감아야 되고 한쪽은 허리에 감아야 돼요. 그러면 감안하면은 어떤 황후 장사가 오더라도 이거는. 안 풀려요? 안 풀립니다. 이게 기술의 매듭이. 터지지 않는 이상. 그러니까 이 하늘을 주면서 사람 몸에다 감아서 그 큰 장사들이 힘을 가지고 하늘들을 품고 풀어지지 않는다는 그 매듭의 이 머리가. 그래서 조상님들이 지혜로운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. 오른쪽 다리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넣으세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쪽을 옮기고. 이거를? 옮기고. 이렇게 됐죠? 이렇게 잡아줘요. 잘해봐요 이렇게. 잘 좀 알려줘봐요. 잘 알려줬잖아 내가. 싸우지 마시고. 이거 하나 접는데 이걸 못 접어?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. 아 그러냐고 손을 이렇게 풀어요. 이렇게 풀어? 이렇게 잡고 있지 말고. 아니 왼손으로 잡으라고. 아니 왼손으로 이렇게. 정말. 이걸 풀으라고. 잘 좀 알려줘. 앵글이 만기다. 잘 보라고.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. 이렇게 이렇게. 오른손으로 잡으라고.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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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.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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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. 아이고 아침에 해라 모른데.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웃겨.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. 고리가 생기죠. 고리가 생기죠. 안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당겨요. 죄송한데 좀 천천히 해가지고. 아이고 답답해. 이렇게 하면 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. 고리 안으로.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. 매듭을 짓는구나. 그럼 절대 안 풀려요? 절대 안 풀려요. 이것도 이상은 절대 안 풀려요. 아무리 땡기더라도 풀어질 수가 없어요. 이게 뭐 서로가 이렇게 하고 서로가 미끌리면서. 절대 그러지도 않아요. 고리가 이렇게 해가지고. 허리를 뒤로 돌리세요. 돌려서. 돌려서. 요 뒤쪽에 있죠. 뒤쪽에. 요기 요기. 요고 요고 요손 요손. 오른손 오른손. 야 김태현 씨가 이런데 무디네. 오른손 밑으로. 무디어. 이런 사람 처음 본다. 잘 좀 해줘. 요렇게 요렇게. 이렇게 하고. 내가 매줄게. 진짜 이게 코너 속의 코너다. 고마워요. 언제 천하장사가 저를 삿바름 해주겠어요. 너무 기분 좋아해. 일부러 그랬구나. 일부러. 이제 큰일 났다 이제. 기분 좋은 건 한순간이에요. 들배지기야. 무시무시한 들배지기. 들배지기야. 준비하겠습니다. 아니. 몸 풀어놔야지. 몸 풀어놔. 등쪽. 등쪽 풀어놔. 등쪽. 이렇게 하면은.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. 안 빠져요. 풀어지질 않습니다. 근데 진짜. 짱짱해요. 단단하네. 한번 빨리 들배지기 한번 보여주시죠. 시원하게. 네. 아주 뭐. 즐거운 설명을 보내시라고. 저희가 이렇게 직접 보는 연구.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. 자. 첫 번 잡아. 사빠. 여기요? 어디. 사빠 잡아. 사빠. 이렇게. 안으로. 손을 너로 내려가지고. 넣어가지고. 시름 한 번도 안 빠꾸라. 이렇게. 그래. 무슨 시름 봤다고? 어릴 때 봤지. 자. 맞추고. 자. 저 진짜. 있는 이껏 버틸게요. 저 진짜. 낮추고 낮추고. 자. 심판해주세요. 준비. 준비. 시작. 오. 잠깐만. 자. 앉았네. 앉았네. 뭐야. 저 진짜 힘 꽉 졌거든요. 한 번만 더요. 한 번. 진짜 버텨볼게요. 넘겨보세요. 버텨봐. 버텨봐. 전혀 못 붙습니다. 힘이 얼마나 좋으신데. 아까 어떻게 했더라? 아니. 아니. 단순 기억이 없는 거예요. 뭐야 지금. 한 번만 더 알려줘. 손을 넣어. 왜 손을 해. 이렇게 넣어서. 자. 진짜 버텨볼게요. 자. 넘기세요. 호흡 호흡 호흡. 제일. 아. 처음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근데 힘을.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냐면요. 힘을 주는데 자꾸 밑을 낮추잖아요 낮추면 그대로 눌리면 되고 이렇게 둘까 봐 그랬죠.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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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까 생각을 해서 서잖아요 막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냥 눌리면 되고 그러네 막 안되려고 낮추면은 위로 들면 되고 위로 들면 되고. 예. 맘 thin다고 했어요. 맘 본다고 했어요.